댓글 반응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안 되는 여중생들과 골머리가 아픈 갓 임용된 선생님 같은. 여중생 좋다. 이거보다 다른 예능 보면 좀 밋밋한 느낌이 나요. 약간 불닭같이 자극적인 맛. 그렇지? 프로그램이 좀 약간 자극적이긴 해요. 유재석에 목젖을 칠 수 있는 도라이가 여기 4명이나 있어요. 저의 목젖도 많이 놀랐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신선한 재미 좋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 마시고 마음껏 날려주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지금 게스트분 모시고 제시 없이 녹화 진행하나요? 하죠. 가요, 하죠. 가요, 가요. 정말 신선하다. 진짜 좋다. 그러면 바로 한번 게스트를 여러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하죠.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구야? 우와! 우와! 누구야? 헤이! 헤이!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삼마로입니다. 헤이! 우와! 우와! 용혁 씨! 수호 씨! 용혁 씨 아니에요? 저 아름답죠? 용혁 씨 아니에요? 저 아름답죠? 벌칙이에요 벌칙? 아니 원래 이러고 다녀요 쟤들 너무 꼴 보기 싫다 미주하고 소민이 선 모으고 있는 건 뭐예요? 원래 항상 이래요 처음 뵈요? 저는 처음 뵈어요 저 TV에서만 네 완전 처음이에요 오늘 보고 말아요 보고 말아요 재석이 형이랑 방송 오랜만이잖아요 맞아 맞아 용호하고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형이랑 헬스장에서 봤었는데 재석이 형 의외로 되게 남자인 거 아세요? 진짜요? 재석이 형이 헬스장에서 저랑 얘기할 때 얘기하다가 거울이 있어요 오용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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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오용호야 야 너 내가 얘기해 너 민소매 입고 너 너랑 너랑 유광수 그리고 조세호까지 민소매 입고 운동하는 애들 아 나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 아 나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 아 근데 오빠 있어요 뭐가? 네? 볼게 있어요? 끔집한 근육? 아유 뭐 저 용호가 이 정도 얘기하니까 아셨죠? 네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저 내부 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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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를 무서워하지는 않네 이거 어? 아 나 얘네들 진짜 아 나 진짜 용호야 나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나를 잘 몰라 나 마땅이야 너도 가둬 올려 마땅이야 너도 가둬 올려 마땅이야 너도 가둬 올려 진짜 옛날에도 빨간 차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발 자동차 아 깜짝이야 너 진짜 이 차가 시발 자동차야 시발 자동차래 시발 자동차래 아니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시발 자동차래 야 야 시발 자동차래 시발이라고 썼잖아 시발 재석이 형님은 처음 들어봐 왜 재석 오빠는 시발 되고 남은 시발 안 돼 그거 아니야 이거 봐봐 시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발 시발 자동차 시발 그래 이거 차 시발 자동차 그거 아니라니까 시발이라고 몇 번 얘기해 시발 아 나 이름 아 나 미치겠어 얘도 아니 나 컴온 아니 괜히 시발 자동차 더 터치미 자 저기 출석 부를게 오나라 네 호현주 네 자 전소발이 네 미주 네 저 쪽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재석 예 예 예 아니 한 분이 진짜 아 아파 학원 운전 버스 운전하시는 분 모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는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요 입 닥쳐 입 닥치라고 오빠 오빠 양말 진짜 귀엽다 오빠 양말 진짜 귀엽다 오빠 오늘 세트예요? 어 뭐 스토킹으로 아니야 이 셔츠가 여기까지 연결된 거 몰랐지? 스토킹으로 입은 거야? 스토킹으로 입은 거야? 스토킹이에요 혹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양말에서 이것까지 입어? 스토킹 위에 바지 입은 거 같아 어? 진짜 귀엽다 오빠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얘들 깔맞이 제대로 하셨네 오빠 이거나 드세요 어떤 거? 유부동 유부동 야 이거 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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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너는 이거나 먹어라 얼른 가쓰오 으 여기 갓짜장 어디? 여기 아 저거 정말 이게 한 몇 년을 거쳐서 모으신 겁니까? 라면 봉지 모은 거는 16년 동안 라면만 먹어봤어요 16년이요? 네 라면은 한 엄마 젖히고 나서부터 먹었으니까 한 50년 먹었거든요 엄마 엄마 어떤 거야? 젖을 찍어 젖을 찍어 아니 좀 아니 좀 아니 오늘 젖이 참 많이 나오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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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힌트도 지니까 못돼가지고 못돼 처먹어가지고 진짜 아 모르겠어 여기가 뭐지 아까 소민아 조금 전에 어 뭐야 소민아 조금 전에 어 뭐야 우리 인사 우리 인사 우리 인사 내가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되지 도대체 너희들에 아니 왜 나발이 어디 있어 아니 왜 왜 너희들끼리 아 왜 우리끼리 왜 아니 뭐해 이걸 왜 내 앞에서 해 그러니까 내가 리액션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야 내 지금 얼굴이 빨개진다 아니 한국 방송문화가 많이 발전해 아니 그니까 야 담아 사랑을 하지마 어깨로 한거야 어깨로 아 나 진짜 미치겄네 얘네들 진짜 이거 대싸웁니다 빈틈 보이지 마 여긴 아마존이야 오메갓 야 근데 이런게 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